소식입니다. 해마다 무산됐던 홍성 바비큐 축제가 올해에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. 첫 축제인 만큼 지역사회는 들뜬 분위기인데요. 네, 축산 도시를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요. 축제장이 미리 다녀왔습니다. 한범호 기자입니다. 홍주읍성 잔디밭에 부스 수십 개가 설치됐습니다. 출입문과 무대 등 시설물을 단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올해 처음 열리는 홍성 바비큐 축제 준비 현장입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형 그릴. 화덕과 풍차 등 각종 그릴이 25개나 들어섰습니다.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봉코리아와 함께 마련한 겁니다.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화덕입니다. 16시간 동안 숯불로 구워내면 400명이 바비큐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음식 가격은 대부분 만 원 이내로 저렴한 편. 럼피스킨병 여파로 한우는 제외하고 지역 한 동과 닭고기가 선을 보입니다. 홍성은 돼지 사육두수가 64만 마리로 전국 1위입니다. 이 지역에서 키워서 도축, 가공까지 다 일사천리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소비자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좋은 고기를 사드실 수 있는. 지역사회도 함께합니다. 10에서 50% 할인된 가격에 고기만 따로 살 수 있는데 상차림 비용을 내면 주변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일부 상인들은 더봉코리아로부터 조리법을 배워 개발한 음식을 직접 부스를 차려 판매합니다. 홍성 특산물인 마늘이 들어간 소재지를 한돈존에 나가서 판매하게 되었어요.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그릴은 조리 전공 지역 대학생들이 운영하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. 홍성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축산 중심지로 한 단계도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우리 축산군의 이미지도 좀 널리 알리고 이 기대의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먹거리를 보실 수 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이태원 참사로 4차례 연속 무산된 홍성 바비큐 축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.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.